한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예운의 미키 광소입니다 누구시죠? 저는 예예예예운이 엄마 예예예운이 엄마 예예예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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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이사 우리 사이사 우리 사이사 우리 사이사 우리 사이사 아니 조금만 띄워주면 안돼 왜 이렇게 여기까지야 얼굴이 차이가 많이 나시네 아니 지금.. 아니 지금.. 아니 지금.. 그 예은이가 삼촌 세뱃돈 많이 기대하고 있어 지금? 어 진짜로? 왜냐면 내년에 학교가고 여친구들이 또 갔다오면 얼마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어 많이 줄거라구요 아니 근데 지금 나이가 아직 저렇게 어린데 그 세뱃돈에 대한 개념이 있어? 돈에 대한? 5만원 천원짜리 뭐 이런거 다.. 천원으로 멘토스 할 수 있는거에요 아.. 한 5만원 지갑에서 돈이 나온다라는 것도 다 알겠네 당연하죠 요즘 애들 별로 궁금해 알겠어 그러면 네가 세뱃돈에 좀 찍어봐봐 옆에서 아니 그.. 야 영미야 예은이한테도 그거 뭔데? 아니 나 이런거 왜 찍어 아니 그거 찍어봐란다고 뭐 예뻐져? 어 이거한테 예은이한테 세뱃돈 약간 안주는걸로 할건데 엄마한테도 장난 한번 쳐볼까 엄마한테도 세뱃돈 주는척하면서 어 시려 지금 어때? 어 어 꾸미맘네 나 너의 모습이 좋아 눈 맞다고 ㅎ 네 으으 어때? 야야 여기 문 박아 방구 까면 일거야 아이씨 진짜 드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린 해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많이 받으세요 그래 예은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봇돈 줄게 가르켠네모니 긴 새봇돈이야 긴거 안다 잠깐만 있어봐 자산자리 잘 보이게끔 줘봐 한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우리 예은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아무거나 골고루 다 먹어야 돼 알았지? 가 봐 돈 줘야죠 돈 줘야죠 뭘 돈을 줘? 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. 가봐. 돈 주세요. 아니 있어 봐. 공부 열심히 하고. 삼촌 지갑 꺼낸다. 네. 자 요즘에 이게 가장 귀중한 거야. 자 마스크. 마스크. 이게 나네. 정말 아니에요. 왜 우리가 이래야 돼요. 오오오오. 마스크. 야하 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선 예선 예선은 천원짜리 어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아이고 아들아 올해도 아무리 이렇게 건강하고 세뱃돈 세뱃돈 아이고 고맙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세뱃돈이 그게 뭐냐 으 으 으 으 으 으 뭐하러 가야 된거 새겐 되겠습니다 야 이거 돈이 아닌거 같은데 돈 맞아요 아니 이거 커요 돈이 아닌거 같다 한번 자 야 하하하하 아무것도 없잖아 자 새벽저녁이 있습니다 아이고 왜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이 순간 내 모든걸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하하하하 첫눈에 반한다는 이 이야기가 하하하하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하하하하 매번 야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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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שאף 조금 CAME 하하하하 엄만 나는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나 그런 나를 넌 보며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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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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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I'm going crazy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 야온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야 하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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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남괜시다 하하핳 하하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